벤지야 우리 어디 가는 거라고? 여기인가 보다 여기 기억나지? 새롭새롭 기억나지? 승재 여기서 뭐 사 먹었어 그때? 어? 너 할머니 양갱이 안 사 오고 니 것만 사 먹었지? 맞아 맞아 기억나? 기억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심에서 벗어나 농길을 마음껏 뛰어다녔던 승재 그러다 할머니 심부름은 잊어버렸었죠 양갱이 사준다고 그랬잖아 승재 가보존니 안에 있었는데 양갱이가 없어 못 사 왔어? 아유 승재야 이 집 같은데? 어? 이 집 기억나? 나 나? 들어가볼래 어? 들어가 볼래? 응 나 들어가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승재가 왔어 아이고 아빠도 오고 들어와 들어와야지 승재 오느라고 혼났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저씨 어? 들어가 들어가 건강하셨어요? 예 어휴 이리 좀 와봐 할머니께 왔었잖아 왜 그래 낯지 서러? 나는 승재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승재는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요 얼마큼? 하루만큼 땅 오주선만큼 하루만큼 땅 오주선만큼 오주선만큼 어휴 보고 싶어해서 고마워요 희철만큼 희철이 이만큼 어 한 번 온 데도 왔네 한 번 와본다 우리 데도 왔어? 할머니 다리는 괜찮으세요? 편찮으시죠? 응 많이 아파 그래서 집회에 짓고 그냥 여기만 댕기지 어딜 못 가지 근처만 다니시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잘 안 나갔지 더 시리죠 응 이소라예요 아유 좋은 걸 가져왔어 할머니가 바다에 묶여줬으니까 이거 갖고 왔어 아유 잘했어 할머니가 바다에 묶여줬으니까 이거 갖고 왔어 아유 잘했어 그걸 가져왔어 할머니 들어보라고 다리 아빠도 바다 묶여줬잖아요 뒤에 대봐 무슨 소리 나나 쏘아 하는 소리 나 바다 소리 나? 할머니 돼 아 할머니 해드려 봐 바다 소리가 났는데 승재 덕분에 오랜만에 바다를 느껴보는 할머니 승재 덕분에 오랜만에 바다를 느껴보는 할머니 승재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은하식 응 너 어디 해봐 여기 봐요 승재야 우리 새해 됐으니까 할머니한테 세배하자 승재가 어디 절 좀 하나보자 아유 많이 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승재도 꼭 많이 받고 공부 잘해요 크 할머니 왜 쌀 들었어요? 81 됐어요 진짜 오래 됐다 81살 되신데 선생님과 쌀 됐어요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했어? 보리보리래요. 보리보리. 쌀보리 하자고? 보리. 쌀! 쌀! 아니. 더 쌀 이렇게 하지. 보리. 보리. 쌀! 쌀! 엄청 빨라고, 승재. 도대체 엄청 빨라요. 보리. 보리. 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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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화다. 여보세요. 네. 할머니 친구분 전화 오셨나 보다. 이 틀릴? 이 틀릴? 여기다 잊어먹고 봤어? 어? 찾아볼게. 어? 할머니가 이빨 빠졌나 보다. 어떤 할머니가 이빨 빠지도 모르고 갔나 봐. 이건 뭐야? 이빨이 있는데? 아유. 어느 할머니가 이빨 두고 가셨지? 이거. 아유, 그거. 빨래방에서 아이스크림 하전에 이빨 빠졌어. 얼마 전 용할머니와 빨래방에 갔던 날 아이스크림 먹다 이가 빠졌었는데요. 승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아빠 목소리가 할머니. 아빠 목소리가 할머니가 막 썼어요. 할머니 다리 불편하시잖아. 승재가 할머니 갖다 드리고 올 수 있어? 네. 저기 봉지 있네. 진짜요? 이거 가자. 자 이거 이거 할머니 그 잊어났던 할머니 좀 가져와. 갔다 오면서 거기 마트에 있으니까 승재 먹을 거 하고 그때 옛날에 할머니 양갱이 사달라니까 승재 안 사다 줬지. 혼자 다 먹고 왔지. 양갱이 꼭 사와. 뭐라고? 양방이. 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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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양갱. 양갱. 양방이야. 양갱. 양갱. 수퍼에 가는데 고차장구 입고 그런데 이렇게 뒤다보면 지붕이 파란 초록색이야. 거기에 그 할머니가 계셔. 거기다 갖다 드리고 푸신 색깔. 초록색. 잘 알았네. 초록색 색깔. 손 여기다 넣을게. 중허니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점프. 왓츠. 오우.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이사하고 갈게요. 승재의 심부름 대장정. 승재는 무사히 틀니를 배달한 후 할머니 양갱까지 사 올 수 있을까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 거의 다 하고 있어. 호기심 대장 승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형아 누나들이었네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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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누나. 안녕. 안녕. 도토리 bueno 그 강아지 이름이 뭐야? 귀여워. 귀엽지 손재야. 안아줄래.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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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지? 귀엽지. 이름이 뭐야? 개똥이야. 개똥이야. 개똥이? 가벼워 무거워. 난 가벼워 얘는. 얘는 내. 내가 손바닥만 해. 얘 안고 가보자. 얘 안고 갈 거야? 너무 귀여워서. 예뻐. 여기 놈 엄청 많이 치. 거짓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가니까 미안해. 승세이는 괜찮아? 응 나도 괜찮아. 얼음만 타면 돼. 됐어. 가자. 단이 뛸 것 같아. 우리 단이 돌아가자. 승세이 너 언제 왔어? 할머니 이빨 찾으러 갔다. 거기 누나가 보이길래 여기로 돌아가기로 했어. 초록색 집이 어디야? 누나의 할머니 개통이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고마워. 내 집엔 이거 데리고 갈게. 할머니 보여드릴게. 개통은 좋아. 내 손을 안고 있다. 기자야. 나 너무 좋았어. 기자야. 나 너무 좋았어. 디지. 아 디지. 아 디지. 개통이 데리고 왔다고 자랑해. 개통이는. 어 나 쳐다봐. 나 좋대. 이거 뭘. 내가 아가니까 내가 형아지. 개통아. 형아가 좋아서. 나 붙어있어. 어 저기다. 여기인가 보다. 응. 들어가볼까나. 할머니. 아유 이게 누구야? 아유 들어갔어. 할머니 개통이 데리고 왔어. 아유. 어떻게 왔어? 자 들어오세요. 개통이. 응. 개똥이도 들어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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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개똥이 이렇게 안고 왔는데. 다녀오세요. 할머니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아유. 이빨 하실거였지. 어머. 내 이 가져왔어? 어디가 왔어? 어머. 고마워라. 됐어. 어때? 됐어요. 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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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 여기 누린 종이야. 할머니들이 밥해 먹고 누는데. 누나 많이 해 주면 좋겠어 진짜. 동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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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고마워. 고마워. 놀عم. 우리 딸. biscu0 한번 도 시봅 set. 고마워. 울 때야 Support. 아, 저기다. 가자, 가자. 사장님! 저기 땡! 개똥이 들어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착해라. 어서 와요. 강아지. 강아지 좀 들어줘? 네. 꼬리도 있는데. 야, 어서 왔어? 어, 할머니 집에서요. 개똥이는 먹을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래? 그래. 못때리 먹고 싶은 거 해, 뭐지? 뭐지? 네가 찾아봐. 나도 못 찾겠어. 여기 여기 사람 먹는 거지, 개먹을 거 없어. 넌 먹을 거 없어? 난 먹을 거 있죠. 어, 아니. 불러봐. 응. 난 새우 먹고 싶은데 이건. 응. 새우 먹고 싶은데. 그래. 할머니 먹을 거 어떤 거야? 할머니가 먹을 거가 어떡하죠? 어? 할머니 먹을 거. 또. 할머니 먹을 거. 이거 하실까, 이거? 응. 이거 하실까? 양방! 양갱. 양갱. 다시 한 번. 양갱. 양갱. 양방이야, 양갱. 양갱. 양갱이 어딨어요? 어, 양갱을 찾았다. 양갱이? 양갱이 어딨다. 이거, 이거. 양갱. 야, 하나 보자. 이거. 들고? 손으로 안아야 되는데요. 팔에 껴줘요, 팔. 팔에. 팔에 껴달라고? 네. 아, 이거. 팔아먹기 힘드네, 이거. 돈 주머니. 어, 이게 돈 주머니야? 내가 꺼내? 네. 그래, 꺼내 볼게. 아유, 오, 천 원짜리. 난 거야 돈. 같이 거실 나 줄게. 엄마야, 이거. 고맙습니다. 나도 넣어줘? 네. 내가 넣어줄게.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네.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개똥이 내려갈게요. 개똥이. 개똥이와 함께 있는 힘껏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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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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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재 들어와. 강아지를 가져왔어? 들어와, 들어와. 강아지 가져와. 애, 애. 이 이름이! 애 이름이 개똥이에요. 개똥이 개똥이야 이름이? 네 개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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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먹어서 사왔어요 여기 주머니 있어요. 우와 이번에 샀어. 아유 살라고 혼났어 투머. 내가 할머니 이빨 줬어요. 아유 잘했어 강아지가 어떻게 가져다니? 아니 아니 그 형아들이랑 누나들 두 명이 강아지가 키우더라고요. 잠깐 할머니 집에 빌려달라. 할머니 빌려준다고 가져와서 할머니에 나가자 할머니 진실할까봐 개똥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집에서 잠깐 데리고 놀자요 자네가 놀아 개똥이인데 진짜 귀엽다 그치 조그매가지고 개똥아 왜 말 못해 말 못해 나가라서 개똥아 왜 말 못해 개똥이 할머니 한입 드세요 할머니 한입 드세요 가리 아플 때 먹어요 가리 아플 때 먹어요 응 나 심하냐 어머 나 심하냐 어머 너 심하냐? 네 요강 요강에 있는데 바퀴에서 싸는 건가요? 거기 여기서 싸도 돼야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무릎 꿇어봐 여기 무릎 꿇어 봐 무릎 꿇어도 돼 오차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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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밥을 어떻게 좀 했어? 됐어? 일어나, 일어나. 아, 팬티가? 아, 미안, 미안. 미안. 안 올라갔어. 귀요미 친구 개똥이는 잠이 들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좀 안아볼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는 할머니와 승재.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이번에는 심부름도 잘하고 할머니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훈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